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없으니 노력해서 바꿔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61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임해라. 73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하니 실수를 용서해라. 85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다음을 기약하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62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이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74년생 방황이 끝났으니 새로운 시작이다. 86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 안에 복이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해라. 63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해라. 75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87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새롭게 시작함이 좋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지금은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64년생 아랫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76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8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이니 여럿이 함께 가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65년생 길하지 못하니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어라. 77년생 의지할 곳도 희망도 안 보이는구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89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라. 내일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루이다. 66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한다. 78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이나 바라는 바는 이루어진다. 90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한 방향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된다. 67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이다. 79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이다. 91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이다. 68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시비하지 말고 화해하라. 80년생 체력관리에 힘쓸 때이다. 92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추어 생각해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주위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69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알차겠다. 81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주의해라. 93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온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리라. 70년생 처음에는 가망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진다. 82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어라. 이길 수 있다. 94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쌍방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71년생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83년생 과욕을 삼가면 번창하긴 힘들어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95년생 소신껏 행동하라. 0pi score number 45년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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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